립칩! 립칩 아니면 립에 1, 2소 요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립몬도 별로 표현한가요? 아 립몬도 좋고요 립몬도 좋고요 근데 그게 나올 확률이 좀 적다보니까 립칩이 제일 이상적이죠 물칼 가져와! 립칩이 제일 이상적이죠 팁성이야 원래 와 3선 나오고요 일단은 100장까지만 일단 태울게요 아! 아 아 아~! 이리 달고! 주문하니까 칩 세주 한 판만 한 거 보고 싶어요? 아니면 looks like Todos 아 그러면은 저게 뭐야 시험을 받으신다면은 저 이거 한번 플레이 마지막에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차를 한 대 뽑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엔진이 잘 되는지 한번 잘 되는지 구동 시험구동 시험구동 어우 차가 너무 좋은데 아 다하십시오 차기 그냥 바로 주시네요 네 바로 주시네요 아 예예 히트 성공했다고 이제 아 370 이거 아 이렇게 찍으셨구나 아 블룸을 다 안 찍으셨네 이속하고 이렇게 찍으셨고 아 근데 블룸이 플러스 6이라서 또 이속에 투자하는 것도 맞죠 괜찮죠 스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그쪽 아웃무빙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케랑 비슷하네 립릉이 지금 립릉이 완전 똑같고 거의 비슷하다가 볼 수 있구요 사이몬 좋아 아이잡 좋아 아이잡 좋아 자 한번 칩을 쳐보겠습니다 아 안된다 뭐야 아이소리야? 어 안된다 자 칩 세줄 갑니다 우와 우와 땅크암 보셨죠? 어쩌면 바로 치죠 고리가 아이소리 땡땡땡 아이소리기 때문에 미드라이 소린거 같은데 미드라이 소린거 같은데 오잼 슈가를 가지고 아이소리기 때문에 주가를 들고 아이소리기 아이소리기 식값이 취볼만 우입해 취볼만 우입해 우와아 하하하하 아유 아유 아 이거 그냥 중점으로 들었어 백가리 거기 맞지가 않았어 하하하하 진짜 이거는 개워아 하하하 와 아 너무 편하다 자 자 큐댄파입니다 아 괴물인데 이거 아 이거 리뷰였으면 더 괴물이였어 취볼만 우입해 취볼만 우입하고 취볼만 우입하고 취볼만 우입해 어허허헣 역시 쥐였다 아 여기가 자국 으영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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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찍했다 아아 네 아아 잡아봤는데 아 이거 침대 얘 리브들 달렸다 지금 전화결과 도시락을 당한거 잘해주세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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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포인트 바스켓 3포인트 바스켓 3포인트 바스켓 3포인트 바스켓 3포인트 바스켓 우와아아아 으아아아 와 개수름 이건 그냥 뭐야 에이만 누르면 그냥 손을 갖다 대잖아 우와아 흑 흑 흑 흑 흑 흑 오우 흑 와 미쳤다 흑 흑 진짜 이건 여러분 장난아니에요 이거 진짜 흑 흑 흑 흑 흑 어흠 아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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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2개 와우 야 이거 핀타보다 더 쉽잖아 이거 와우 샤크같고도 이 정도인데 와우 와우 근데 정점 자체가 달라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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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급이 달라요 정점이 제가 뛰는거랑 그 손끝 차이랑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와우 그래 가위라 아, 라야 하핳 어! 안 돼! 아 까비까비 와 점수버프 지금 이 형 A밖에 안 눌러 신났어 개좋아 A만 누르면 돼요 A만 아 이제 이렇게 해서 23대 14대 그만 알아보자 와 립 18개 땀네요 처음 해보는 개토고 심지어 파워포는 입문성이고 네 진짜 그냥 거의 10만 썼는데도 리반드 18개입니다 와 대박이다 화이팅